엄마는 엄마에게 엄마 나 은지야 나 여기 필리핀에 와서도 공부 열심히 잘 배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 아프지 말고 건강이 있어 또 나 없다고 울면 안 돼 식구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놀고 그래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여기에서 재미있게 놀고 공부하고 있어 엄마 여기 필리핀 선생님들은 되게 착하시고 장관도 되게 많아 엄마 많이 사랑해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엄마의 하나만의 딸 은지올림